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본다 열한기상 14장 에스겔서 44장 골로세서 1장 10편 97, 98편 그 가운데서 골로세서 1장 9절의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하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와닿는 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까 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기쁨이 없다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사탄도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증오한다 미워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에 기반을 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그 주신 그 물건 아니면 행하신 일 그것만으로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를 아는 것 그게 힘이고 그것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 뜻이 너무나 소중하여 그 뜻이 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 골로세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사도 바울이 단순히 골로세 교인뿐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나를 위하여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말씀 어디에 신령한 지혜 어디에 총명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오늘 행하는 일들 그냥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이렇게 해야지 오늘도 이렇게 해야지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라는 것 하나님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또 행하는 일들 가운데 어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 이렇게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거지 아이들을 만나 오늘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 주기를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오늘 내 자리에 오신다면 무엇을 행하실까 무엇을 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축복이다 오늘도 힘차게 구하고 바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깊은 하나님의 성품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므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더 알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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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